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소권 행사 보셨고, 이에 치소권 소멸, 소멸입니다. 소멸 사유, 다시 한번 보세요. 치소할 법률이 일단 재착사강인데, 치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치소권이 생기죠. 치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치소권이 없어지면 유효 확정이 되는데, 소멸 사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추위는 내가 원해 사는 거죠. 이게 이무적 추위, 이무. 내가 원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사와 무관하게 추위인으로 법에서 정해진 게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행사 기간이 있었죠. 이 중에 추위인 두 가지는 치소원인 소멸 후에 있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나 후기원인은 전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간은 추위인 3년, 법률 행위는 10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지만, 확정 유효가 아니죠.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유동 쪽 유효로 했습니다. 그럼 법률 관계가 불확정적이면 빨리 확정합니다. 따라서 유동 쪽 상태에서 먼저 치소해서 무효가 되면 이런 일 발생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유동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발생해서 유효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습니다. 이걸 유동 쪽으로 했죠? 그럼 셋 다 똑같지만, 시험은 이 중에 대표적으로 추인을 냅니다. 그래서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치소할 수 없어요. 거꾸로 먼저 치소해서 무효가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다. 이걸 유동 쪽으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법률 행위를 치소했죠? 치소한 법률 행위는 치소했죠? 그럼 소급에 무효가 돼요. 그럼 치소하면 무슨 취임 못한다 했죠? 이 추임 못한다 했죠? 미추인이 정식 명칭에 치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임입니다. 다시 치소하면 여기처럼 무효가 돼서 이 추인할 수 없다고 했죠? 이 추인이 뭐예요? 치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임. 오른쪽 페이지 45페이지. 45페이지 상단의 법점은 143조 추인. 그 143조나 144조 추인이 이 추인이에요. 치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임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치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임 143조 추인 못합니다. 뭐예요? 단피기 할 게 치소하면 무효,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 그대로 대입하면 1교시 공부한 무효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취임할 수 있어요. 다시 치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슨 취임할 수 있다? 무효행위 취임은 될 수 있다. 물론 무효원이 당연히 소멸한 후회하겠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치소하면 추인할 수 없죠? 이 추인이 뭐예요? 143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임 못합니다. 그런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슨 취임할 수 있다? 무효행위 취임할 수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45페이지. 가장 중간에 양가로서 한 번 추인 방법과 효과가 있습니까? 동그라미에서 한 번 보세요. 한 번, 취소한 법률의 취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임이 일단 취소된 이상 그 외에는 첫째 밑줄 나오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임. 그게 몇 조라고요? 143조. 143조 취임에 의해서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의 취임. 그게 일교의 시에 공부한 139조. 139조 취임. 그 취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줄이 언제 해야 된다? 당연히 무효 원인이 없어진다면 해야겠죠? 잘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무적 취임은 임무가 뭐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5페이지 상단에 143조 있습니까? 그 1항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행위는 단 140조의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예요. 아까 재차사감 대상한다. 취소권자가 취임할 수 있고 취임할 수 있고까지 사선을 끌어요. 그 다음 사선 뒤에 취임 후에는 뭐 못하죠? 취소하지 못한다. 거꾸로 먼저 취소하면 취임할 수 없어요. 유동적이 있습니다. 단 140조가 있습니까? 1항. 취임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해야 돼요. 2항에서 제 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기원인 같은 말이에요. 이 자가 취임한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법정 대리인은 아까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취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무적 취임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큰 입원 법정 취임이 있습니까? 법정 취임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서 취임을 정한 겁니다. 그럼 법정 취임하면 뭐가 떠올라요? 취청형 그런 게 딱 떠올라야 돼요. 법정 취임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45조 있습니까?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가 몇 조예요? 빼기 1. 1 빼면 되죠. 144조. 전조의 규정으로 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그랬나요? 그럼 전조 보세요. 전조. 위쪽에 있죠. 144조. 144조. 1항이 밑줄에 돼 있죠. 어디에 밑줄에 돼 있죠? 그래서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그 말입니다. 다시 전조의 규정으로 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무슨 말이에요? 취소원인이 소멸된 후.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누가 봐요? 법에서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에요. 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서 봐버립니다. 그러나 이유를 보려한 때는 추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6가지가 있는데 1호와 2호, 5호. 딱 3개만 봐요. 1호, 2호, 5호입니다. 칠판 봐보세요. 청양은 청양은 취소권자가 돼요. 갑에게 엑스런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갑을 사기쳤어요. 그리고 매매계약 처리했습니다. 갑이 사기당했죠. 그리고 나서 갑이 사기해서 벗어납니다. 그럼 매매계약 처리했을 때 매도인 갑은 돈 받을 권리가 있고 매수인으로는 소유권 청구권이 있는데 사기당해서 매매했죠. 그리고 갑이 사기해서 벗어났다. 사기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추인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럼 이제부터 추인하든 치소하든 누가 선택해야 돼요? 당한 갑. 갑이 추인하든 치소하든 선택합니다. 이제 갑이 사기에 벗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이 의뢰에게 등길을 넘겨줘요. 그럼 등길을 넘겨줬다는 것은 매매계약을 치소한다요? 안 한다요? 치소 안 할 테니까 이 행동을 했죠. 그럼 이 행동을 법에서 추인으로 본답니다. 반대로 이번에 의뢰 매도인 갑에게 중도금을 보내요. 그럼 갑은 이걸 치소하려면 중도금을 안 받아야겠죠. 그런데 갑이 중도금을 받았어요. 왜 받은 거죠? 치소하지 않을 테니까 의뢰에 가져온 중도금을 받은 거죠. 이걸 추인으로 본다. 이게 1호예요. 1호. 아까 1호가 뭐죠? 전부 나의 일부 이행입니까? 그러니까 1호는 누가 해도 추인이 돼요. 치소권자가 해도 추인이 되고 상대방에도 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누가 해도 추인이 되는데 2호와 5호, 청양. 청양은 달라요. 자, 4개 벗어났죠? 갑이 우리에게 돈 내나 그래요. 돈 내나라고 이행청구했다. 왜 돈 내나 그랬어요? 치소하지 않을 테니까 돈 내나 그랬죠. 이걸 추인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뢰 이행청구예요. 우리 갑에게 등기 넘겨라고 이행청구했다. 그럼 이것만으로 이건 갑 선택과 무관하죠. 이건 추인이 안 됩니다. 의뢰 이행청구한 건 추인이 안 돼요. 의뢰 등기 넘겨 이 말 들으면 추인이 돼요. 갑은 길을 막거나 고막을 타야 돼요. 들으면 안 되니까. 이 말을 듣고 갑이 등기를 넘겨야 그때 추인이 되는 거지. 의뢰부터 이행청구 받은 것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구는 누가 해야 돼요? 치소권자. 그 다음 갑이 돈 받을 권리를 양도했대요. 이걸 왜 양도했죠? 치소하지 않을 테니까 양도한 거죠. 이 행동을 추인으로 본다. 그런데 이번에 상대방 우리 소유권 청구권을 양도했어요. 그럼 이건 갑 선택과 무관하죠. 갑우사와 상관없죠? 이건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도 누가 해야 돼요? 치소권자. 치소권자. 그래서 그래? 치청양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6호까지 중에 나머지 4개는 누가 해도 추인이 되는데 2호, 5호. 청양은 치소권자가 됩니다. 그럼 46페이지. 이제 추인까지 다 끝났어요. 46페이지 중간에 박스 하나 있나요? 46페이지. 중간에 박스. 민법상 추인 있죠? 이게 민법총칙에 제일 중요합니다. 20년간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5개 있습니까? 이게 엄청 헛갈림해서 중요합니다. 그럼 민법상 추인은 먼저 좀 이따, 좀 이따요. 좀 이따. 무권대리는 원칙 무효죠. 그런데 본인이 추인하면 서급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인정했으니까요. 인정했죠? 인정했으니까 행인시부터 인정해줍니다. 서급에서 유가 돼요. 다음 이것도 좀 이따.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거든요. 이걸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 그런데 이 추인은 우리나라 법이 없어요. 다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란 건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한다. 법이 없으니까 무권들이 추인을 유추해요. 그럼 서급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세 번째. 무효행위 추인하면 아까 했죠? 원칙 효력이 생기는데 무효행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럼 서급해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서첩법 틀렸다 했죠? 그때부터의 말씀입니다. 서첩법 틀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서급해 있죠? 서급해 있죠? 여기는 서급해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심혈이 나오기 딱 좋죠? 헷갈리니까. 그리고 추인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103조 무효이나 104조 기타 강행위 법규 무효는 추인 안 된다 했습니다. 추인 X.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아까 치수할 범인 행위는 일단 유효죠. 유효인데 추인하면 추인했죠? 그럼 유효이던 것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 추인은 그럼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죠? 추위 소원인 서멸 후 단 법정 대리인은 그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치수할 범인은 일단 유효인데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진 게 있죠? 그럼 유효로 확정이 되는데 법정 진화과 추청양, 추청양 청구양들은 치수소권자가 된다. 아까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책에서 1번은 소고표 있죠? 2번은 소고표 있죠? 3번 무효행위 추인 소고표 없죠? 4번, 5번은 소고표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소고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유효이던 것이 유효 그대로 가죠? 이런 건 소고표 없어요. 소고표라는 효력이 바뀌어야 돼요. 유효가 무효로 바뀌거나 무효가 유효로 바뀔 때 나온 게 소고표입니다. 여기는 소고표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기는 그냥 유효가 그냥 유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고표를 물어볼 수 없어요. 뭘 물어본다? 이모치인은 치의 손인 서며로 법정 드레인 X 그다음에 법정 진은 추청양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소고표를 물어봐요. 4번, 5번은 소고표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5개의 정확증이 되고 1번, 2번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네모, 3번 치의 손권 단계 소멸에서 아까 3년, 10년 외웠죠. 보세요. 그럼 3년과 10년 어떤 게 먼저 도래예요? 뭔지 모르죠.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갑을 사기 쳐서 매매 계약 체결했죠. 매매가 법률행위 법률행위죠. 이때부터 여기까지 10년 10년에 보면 법률행위 한 날 10년 그리고 갑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하고 바로 다음날 사기에서 벗어났다. 그럼 이때 추인할 수 있죠. 그때부터 여기까지 3년 하면 뭐가 먼저 도래요? 3년 그럼 이때 지속권 소멸한다. 그런데 갑이 또 사기당했는데 아스키가 엄청 둔해가지고 사기당한 날부터 9년째 되는 날 그때 사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추인할 수 있죠. 이때부터 3년 하면 뭐가 먼저 도래요? 10년 둘 중에 먼저 도래한 날 지속권 소멸한다. 다음 이건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청구권은 소멸시어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어 10년 소멸시어 대상이 되고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은 소멸시어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구권은 채청기가 물청인가 소멸시어 문제인데 이 취소권 단독행위죠. 취소한 다음에 취소가 되죠. 그래서 취소 해제 단독행위거든요. 그럼 단독행위는 우리가 형성권 형성권 그랬어요. 그럼 형성권은 소멸시어 문제가 아니라 제척기가 문제입니다. 시험법이 아니라 시험이 안 나와요.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형성권은 제척기가 문제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험이 안 나와요. 소멸시어는 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척기간은 애초에 중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도가했는지는 이건 지금 형성권이라 형성권이라 이거 소멸시어가 아니라 제척기간 제척기간이에요. 그런데 제척기간이 도가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요. 주장 안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12년 후 12년 후에 법원에 취소하러 가면 법원에서 그냥 집에 가 그래요. 12년 지난 후 그럼 취소권 없죠. 그런데 법원에 가서 취소권 행사하면 법원이 집에 가는 겁니다. 알아서 판단하니까 알아서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한 줄 있죠. 혹시 혹시 모르니까 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제척기간 도가보는 법원이 직권 판단합니다. 기간이 없으면 집에 가 보내는 거죠. 여기까지 무조 취소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대일이 안 했죠. 중간에 오시면 진도 빨리 나가 지었을지 몰라요. 중간에 대일이 안 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24페이지 오세요. 24페이지 대일이는 법률행위를 대리해야죠. 그중에 우리는 항상 민법시간에는 재산상 법률행위입니다.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이라는 거죠. 이 대리는 대리운전 대리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의 김대리, 박 대리 아니에요. 뭘 대리하는 거죠? 재산상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대리 못합니다. 사실행위 대리 못해요. 가족포상행위 대리 못합니다. 항상 우리 민법시간에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갑과 을이 법률행위하고 그 당사자 갑과 을이 책임지는 거죠. 대리제도는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합니다.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 책임을 효과 효과라고 그래요. 그것은 대리이 아니라 대리권을 소유한 본인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거죠. 이처럼 행위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 일치하지 않죠. 이게 대리입니다. 대리 그럼 자 행위만 대리니 하죠. 모든 책임을 다 누가 한다? 본인. 이자간 계약이행도 본인. 이자간 행위 취소 해제도 다 본인 본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임무대리인은 취소권 없다고 했어요. 무조건 다 모든 효과 본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갑이 액세를 팔기 위해서 의뢰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의리 병을 만나서 이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죠. 매매할 때 행위는 내가 하지만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 갑 그래서 갑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 그럼 의리한 행위지만 갑 이름을 현명했죠. 누가 책임져요? 본인과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는 거죠. 대리인은 행위만 하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합니다.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결정하면 본인은 그냥 책임한지는 겁니다. 나 대신 팔아달라 했죠. 매매대금은 갑이 정해요? 의리 정해요? 을가병이 정합니다. 다시 갑이 팔아달라 했죠. 그럼 매매대금 누가 정해요? 갑이 아니라 을가병 을가병이 정해요. 을가병이 정하면 갑은 책임한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억짜리인데 만약에 7억이 팔았어요. 7억 갑 기분 좋아요? 안좋아요? 기분 좋죠? 갑이 책임진다. 둘이 7억에 이행한다. 그런데 썩을 놈이 3억이 팔았네? 갑 책임져야 안져요? 책임져야 돼요. 둘이 3억에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은 함부로 못 뽑는 거죠. 이런 짓 할까봐.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대리인은 뽑아야겠죠. 혹시 이런 짓 할까봐 우리가 대리인은 안 주는 건 누구한테 안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대리인이다. 의리한 행동을 이렇게 갑이 책임지려면 첫째 둘간에 일단 정당한 대리꾼이 있고 둘째 본인 이름을 현명하고 법률이 했죠. 그리고 대리꾼 범인이죠. 대리꾼 범인에서 정당한 대리인 했을 때 누가 책임져요? 본인과 상대방이 책임지죠. 이것을 대리의 산명관계랍니다. 우리 책에서도 24페이지 중간에 제2절이 뭡니까? 대리꾼이 여기 나왔죠. 그럼 넘긴 3절에 대리행이 나와요. 넘겨보세요. 28페이지 상단에 제3절 대리행이 나옵니까? 오른쪽 29페이지 제4절 대리효과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산명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24페이세요. 24페이지 대리는 대리인에서 할지 안 했죠. 책이 없지만 사자 사자와 차이점 사자는 심부름꾼이죠. 대리인에서는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리인 사자는 누가 할지 본인 얘는 전담하라는 거죠. 다릅니다. 대리인에서는 가격도 누가 정한다? 대리인이죠. 대리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책임하지는 게 대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리 종류가 이무대리와 법정대리였는데 이무 이무가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걸 유식하게 법률행위 법률행위 이무대리는 대리권 수요폐시하는 거죠. 수권행위고 이거 이제 분류식 분류식이에요. 뭐든지 서면원을 해야 한다면 틀렸다 했죠. 보통 위임장 같은 거 주겠지만 꼭 줘야 된 거 아닙니다. 분류식이에요. 다음 법정대리는 내 의사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있죠.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로 정해져있어요. 그다음 능동대리 성대리였는데 능동이란 대리인이 말을 하는 거죠. 수동은 귀로 드는 걸 말합니다. 당연한 거고 그다음 유권대리 무권대리였는데 유권은 정당한 대리권이 있죠. 무권은 권한이 없는 거죠. 둘 다 현명한 거예요. 현명했으니까 대리인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숙권행위는 이무대리만 나온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법정대리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리권 범위가 있는데 갑이 만약에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줍니다.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부동산을 팔면서 갑이름이 현명했죠. 그럼 누가 책임져요? 본인과 병이 이 매매계약을 책임지는 게 대리죠. 이렇게 대리인에게 나 대신 팔아달라고 포괄적으로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 이 대리인은 돈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게 심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 상대방 병한테 퇴금지급 기일 연기해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우리 매매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 있나요? 없다. 아까 일기시도 했죠? 이 무대리는 시킬만 하는 거죠. 가서 매매하라 했죠? 그럼 매매만 해야 돼요. 누가 너한테 취소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무대리는 원칙 해제권 취소권 없습니다. 해제 취소하려면 또 본인한테 해제권 속권 받고 취소권 속권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원칙 못한다. 그다음 이 무대리권 범위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팔리드려 이제 오른쪽 25페이지 자 나대신 뭐하라 그랬죠? 매매하고 와 그럼 뭐만 해야 돼요? 매매만 아까 본 것처럼 해제 취소 못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매매하라 그랬죠? 그다음 나대신 부동산 매수해 그랬죠? 그럼 사기만 해야겠죠? 사고 그걸 팔면 돼야 안 돼요? 누가 팔라 그랬어요? 이런 건 포함되지 않다. 그다음 나대신 은행 가서 예금계약 체결해 그랬죠? 그럼 예금계약만 체결해야겠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돼 안 돼요? 맞아 죽겠죠?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 내가 빌려준 돈 대신 받아와 그랬어요. 내가 빌려준 돈 대신 받아와 가서 돈 받아야겠죠? 돈 받은 게 아니라 채무 일부를 깎아주면 돼 안 돼요? 맞아 죽겠죠? 이런 건 포함되지 않다. 그다음 이거 잘 보면 되자. 임무대리권을 받았죠? 임무대리권 받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의사 수령할 대리권도 당연히 포함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 대신 만약에 매매하고 와 상대방한테 의사를 들을 권한이 있어야겠죠? 일반적으로. 이건 비교해야 되는데 잘 비교합니다. 어떤 매매라면 매매계약 체결 숙권받은 대리인이 숙권된 매매계약을 다 했어요. 그럼 임무를 완성했죠? 임무 완성했죠? 그럼 대리권 살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이제 임무를 완성했으니까 대리권 소멸합니다. 다시 매매라면 매매 체결할 대리권 받았죠?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이제 대리권 소멸합니다. 임무를 다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이후 해제 취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처럼 상대방으로부터 의사 수령할 수 없어. 이제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여기는 지금 대리권이 살아있으니까 의사 수령할 수 있는데 이제 할 일 다 했죠? 이제 대리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권 없으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개 잘 읽으세요. 자 25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1, 2, 3, 4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일반적으로 임무대리권은 그 권한의 부서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피시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이처럼 이게 일반적으로 임무대리권에 수령대리권이 있다. 다만 다만 어떠한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소유하던 대리인이 숙건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럼 임무 완성했죠? 그럼 법률행위에 소유된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을 대리에서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을 해제 등 일체의 초분권 없어요. 그 아래 밑줄 이제 상대방 의사 수령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리권을 소멸했기 때문에 임무를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문장 이거 첫째 문장과 두 문장 이거 헷갈려면 절대 안됩니다.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 나온다면 이제 이거 이거 낼 수 있고 작년에는 앞부분을 냈으니까 시험 판례에서 판례 뒷부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헷갈려면 안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서 숙건된 권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리권을 줬는데 뭘 하라고 구체적으로 안정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118조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는 자유를 깔 수 있는데 여기 이용행위나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법조문을 이대로 물어봐요. 예를 들면 보존행위로 시험에 나온 게 미등기 부동산을 맡았거든요. 권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숙건 없더라도 가서 보존등기 정도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로서 특별수건 없더라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가끔 갖고 나옵니다. 그 다음 이용계량은 자유롭게가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법이네. 이 예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냥 들어보면 되건. 만약에 은행예금을 맡았다. 금리가 이자가 너무 싸니까 주식수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높은 이자로 옆 사람한테 빌려준다. 사채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성질이 변하죠. 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하면 안 된다. 성질이 변하니까. 그 다음 여기 처분 변경행이 있나요? 처분 변경행은 권한을 받아야만 할 수 있고 권한을 안 받았으니까 처분 변경은 애초에 못합니다. 이건 숙권 받아야 돼요. 권한을 안 정했으면 여기만 해야 되죠? 처분 변경은 애초에 못한다. 그래서 법조금은 이대로 정확히 기억하고 이거 하나까지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금 안에 제가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가로열고 가로열고 써놨죠. 이거 지금 옆에 적었죠. 밑에 지금 이거 밑에 적었잖아요. 친절하게 쓰는지도 모르고 넘겨보세요. 이제 대리권 제안이 있는데 먼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대리인이에요. 대리행위를 누가 하죠? 대리인 대리인 대리에서 자기나 자신은 보통 다 대리인을 말합니다. 본인은 본인 그래요. 이거 두 가지는 원칙 허용되지 않아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위반하고 하면 확정무휘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됩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위반하고 하면 무권대리가 돼요. 본인이 추인하여 유효가 될 수는 있다. 확정무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는 있어요. 아무튼 원칙 허용되지 않은데 허체허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확정된 체의 무행은 예외적 가능하다. 그래서 허체허체 이였죠? 농구감독 허재허체 허체허체 여쭤들에게 부득이한 사유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조금 이따 복대리 나와요. 허체허체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124주 있습니까? 책에 백의사주 있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죠. 허락이 없으면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본인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라고요? 대리인 자기와 법률의 개인을 하거나 가로 그게 자기계약 자기계약 두 번째 가로 쳐요. 자, 가로 동일한 법률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 가로 그게 쌍방 대리 하지 못한다 그 말 허락이 있으면 둘 다 할 수 있다 허락 없으면 못한다 그 다음 그러나 채무 이행도 둘 다 둘 다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락이 있거나 채무 이행은 둘 다 할 수 있죠 안 그러면 원칙 원칙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계약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면 크게 어렵잖아요 자, 출발 보세요 갑이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을에게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을에게 근데 을이 오후에 전화했어요 야 나 엑스부동산 팔았어 갑이 엄청 빨리 팔았네 누가 샀는데 내가 그게 자기계약입니다 즉 엑스를 팔았다 했죠 실과 옥자라면 매도인은 을은 매도할 대리권 받았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갑에 대린 을이 돼요 누가 샀다고요 을 내가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대리에서는 누가 어서 결정해요 대리인이 하죠 팔가격을 갑 대신 을이 결정하면 책임만 갑이 주고 팔가격을 을이 정했어요 혼자 가격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가격을 정하고 둘이 책임지는 게 자기계약이에요 아까 가로 쳤죠 자기계약 가로고 뭐였죠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범인을 하거나 보세요 을이 본인 갑을 위해서 자기랑 매매가 하겠단 말입니다 첫 번째 가로는 뭐예요 대리인이 본인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랑 매매가 하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혼자 가격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5억짜리를 혼자 3억이 정해요 그리고 3억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원칙 허용되지 않는다 원칙 쌍반대인은 금방 감이 오죠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고 병은 을에게 사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이 둘이 매매시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혼자 매도인은 갑 대리인 을이 되고 매수인은 병된 을이 돼요 그럼 또 팔가격을 갑 대신 의리 정하면 책임만 갑이 주고 살가격을 병 대신 의리 정하면 병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혼자 또 가격 정하네 거기서 혼자 만약에 3억 정하면 본인들이 둘 중에 한 명이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원칙하지 말라 원칙하지 말라 그런데 언제 허용돼요 허채허채 본인이 허락했거나 확정된 채 모임 가능합니다 그럼 확정된 채무 행위입니다 확정된 채무 행위 하나 볼지 모르는 거예요 자 갑과 우리 부동산은 10억의 매매계약 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를 넘겨야겠죠 등기를 당사자가 합니까 누구 시킵니까 보통 법무사명청에서 갑도 등기신청을 드릴 거 주고 을도 등기신청을 드릴 거 주고 혼자 가서 하죠 그럼 법무사가 가격 정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미 10억으로 확정돼 있죠 이미 10억으로 확정돼 있는 거 혼자 가서 하는 거죠 이런 건 허용된다 그러자 허용되죠 확정돼 이미 확정된 거니까 혼자 가서 뒤져요 이건 그런데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엑스라 부동산이 경매 나왔거든요 경매 그런데 갑이 경매 전문가예요 갑 친구 우리 우리 엑스를 경매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경매를 잘 모르니까 친구 갑한테 나 대신 경매 입찰해달라고 대립걸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네가 써내라 이 말이죠 대리가 뭐다 대리인이 가격 만들어 알아서 써내라 이 말입니다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니까 그런데 하필 병도 엑스가 마음에 들어서 갑에게 또 입찰을 대립걸렸어요 그럼 갑은 두 사람한테 똑같은 물건 대립건 받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받아가지고 의류를 위해 가격을 써줘요 병을 위해 가격을 써줘요 그럼 둘 다 지금 엑스를 원하는데 내 의사에 따라 한 명을 일방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럼 이런 쌍방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걸 확정된 채무는 가능하지만 아니 갑이 의류를 위해서 2억 좋고 2억 5천 좋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의류를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쌍방대로 안 된다 하면 모여 모여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년부터 이걸 해야 돼요 내년부터 이거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공연중개사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죠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실무교육 받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개업 실무교육 받죠 저같이 해보세요 이런 말 정말 전환이 못 들어요 여기 지방이니까 전주잖아요 그럼 실무교육이 11월 말에이나 12월 초에 있거든요 그럼 집에 거짓말로 전주가 인원이 다 초과했다 그러고 서울로 간다 그래요 나는 전주 신청이 났는데 이미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전주가 다 인원이 차가지고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3박 4일 합법적으로 위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주에 그냥 실무교육 받아요 학원 놀기리 호텔 어디 가서 3박 4일 수고하는 거예요 밤새 술 마시고 아침 신문교육장 가서 자고 막 토하고 하신 거 가서 그럼 그냥 집에 가라 그러냐 끝날 때 지금 다섯이 와서 사인하라 그래 그럼 또 호텔에 자잖아요 또 밤새 또 술 마시요 또 그 다음에 가서 졸고 토하고 또 그래 합법적으로 위박할 수 있어요 집에서 모르잖아요 서울에 있는지 알지 지금 그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대신 합격했을 때 합격했을 때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합격돼 있으니까 3박 4일 거짓말 지어줘 놀으면 어때요 그리고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은 정말로 서울로 가야 돼요 아마 지방에 전주는 없는 것 같아요 실무교육은 경매는 그럼 또 가서 위박하자 서울 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인 중에 사는데 메시지 형태를 할 수 있죠 X가 경매 나왔는데 의뢰하는 사람이 내 사무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경매를 잘 몰라서 X를 경매하고 싶은데 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나에게 의뢰를 하죠 그럼 나는 1등 나야 수세를 많이 받겠죠 경매에서 1등 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 좀 많이 쓰는 거 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높이 쓰면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아 이건 최소한 12억은 써야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애인이 10억이면 되지 무슨 12억이에요 막 그럽니다 그럼 알아서 집에 가라 그래요 그럼 집에 가죠 와이프라 상에 오 와이프가 주문가만을 쓰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 10억은 쓰면 되는데 중개사가 12억에 쓰자 그러니깐 12억에 이렇게 써냈어요 12억에 써냈거든요 근데 그날 아무도 나 말고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무실 폭파되고 아니 10억에 써도 충분했잖아요 내가 꼬셔 12억에 썼잖아요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학원 동기가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의류를 위해서 12억에 적어놓고 학원 동기랑 짜고 11억 5천을 적어내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역시 전문가라 5천만 원 때문에 딱 됐잖아요 이게 그럼 기본적으로 속았죠 얼마나 행복해지면 기본적으로 속아가지고 역시 전문가인과 다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수수료도 많이 주고 술도 사주고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내 말 안 들었으면 떨어져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당한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법원 앞에 병례 사무소 절대 가지 마세요 간순간 여러분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간순간 간순간 지금 당한 여러분 가시면 지금 당한 거예요 이거 기분 좋아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속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거 저도 충격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저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자 그럼 26페이지 26페이지 위쪽에 124조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원칙금지인데 양가로 2번 예의 허용이 있고 동그라미 1번 본인의 허락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양 2번 다툼 없는 채무인 기억 부동산 이전 등의 신정 허용된다 여기 법무사 허용된다 그런데 그러나가 이렇게 해요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서 이해관계와 다른 이인을 입찰드리는 무효다 쌍방드리는 무효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자 이게 지금 쌍방드리 예인데 동그라미 니은은 자기계약 자기계약 얘가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자 을 을이 예전에 갑에게 1억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오늘은 을에게 은행 예금 통장을 다 맡겼어요 해외여행 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빨래 못 도울 줄 모르니까 은행 통장 을에게 다 맡긴 겁니다 우리 집에 공과금도 니가 좀 알아서 내주고 내가 신용카드 사용하면 니가 좀 내주고 은행 통장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 채권 변제기가 딱 돌아있습니다 그럼 갑은 무조건 이날 1억 갚아야 되죠 1억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가 생기고 확정된 채무 그런데 갑은 해외에 있고 갑 통장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은행 가서 우리 우리 갑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1억 선금할 수 있죠 우리 갑 통장은 나한테 있으니까 우리 갑 통장에서 내 통장 1억 선금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본인을 위해서 선금했죠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게 자기 가능하다 확정된 채무니까 그런데 양가로서 한번 위반하면 묶은 대리입니다 아무튼 허치허치 외우세요 그 다음 제일 밑에 이번 각자들이 119조 있습니까 이것도 거의 해맞으심이 나옵니다 대리인 수인 여러 명일 때 공동대회 들리죠 각자들이 각자들이 그러나 법률이나 또는 숙권행위에 공동을 하라 그러면 그때는 공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 없으면 각자 각자입니다 그래서 원칙 각자예요 각자 깡패 X 깡패 깡패 저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공동대회 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X를 팔게 해서 의뢰계 테리콘 수여 병의 계수여 정의 계수여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공동대회 각자들이 아무 말 없으면 원칙 각자들이 깡패처럼 몰랐던 거 아니에요 각자들이 꼭 여기에서 침이 잘 나옵니다 다음 오른쪽 27표 주세요 대리권이 소멸할 수 있죠 먼저 1번이 이무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원인인데 127조는 그대로 오셔야 돼요 1호는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2호는 대리인은 사망도 있고 성류공개시 파산까지 있죠 그럼 한정우개관 없죠 X 법정은 그대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 이것죠 본사 대사성파 나머지 X 본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대리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법정은 바로 밑에 바로 밑에 한편 한편 보여요 한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유호하지한다가 그게 117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27조고 117 117조에서 일단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능력이 필요한가 지금 필요 없다가 지금 보면 117조예요 그 말은 제한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미성류자 될 수 있어요 피한정우개인 될 수 있고 피성류우개인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행위하더라도 이자가 책임지는 거 아니죠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피해 올 리가 없으니까 될 수 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으니까 이 제한능력자 간 대리인은 완전 유호입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어도 완전 유호예요 될 수 있으니까 완전 유호 그러니까 완전 유호니까 이 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본인도 취소 못하고 법정 대리인도 누구도 취소 못한다 왜 그래요 완전 유호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잘 비교하세요 여기서는 피성류우개인이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피성류우개인인 대리인 될 수 있네요 이거 두 개는 출발이 다르겠죠 여기 일반적으로 여러분 같으면 일반적으로 대리인 선임할 때 능력자를 선임해요 이래기 마시간논을 선임해요 능력자 정상인 선임했겠죠 그런데 그 정상인이 이렇게 마시가면 대리권 소멸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마시간논인지 알고 보았어요 처음부터 피성류우개인인지 알고 보았다 알고 보았으니까 그걸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 출발에 달라요 다시 예를 들어 오면 자 가비인 능력자 정상인을 대리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 정상인이 마시가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여기는 가비엑셀을 팔아야겠는데 우리 친구가 피성류우개인이거든요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지구상에서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얘한테 대리권을 줬습니다 알고도 그런데 우리 병을 만나서 대리하겠죠 그런데 마음이 안 드네 와서 제한능력을 위로 취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도 본인이든 을의뢰 법정대리이든 이건 완전 이유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제가 다르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27조는 이모대리와 법정대리 공통사유인데 중간에 2번 이모대리권 특유서유로서 128조가 있고 작년에는 128조가 시험에 나왔죠 법정보세요 법률행위가 숙권행위죠 숙권행위에서 이모대리권은 전조 경우에 첫째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소멸한다 그 다음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두 번째가 숙권행위 처리한테도 또한 소멸한다 칠판 보세요 갑과 우리 고용관계입니다 갑이 사장님이고 우리 종업원인데 우리 일을 너무 잘합니다 갑맘에 딱 들어서 딱 들었어요 근데 갑이 엑스를 팔아야 되는데 하필 중개사 자격증이 가 있어요 야 너 시간 나면 엑스 좀 팔아봐 라고 종업원한테 숙권행했어요 이 그림에서 왜 우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죠 일을 잘하니까 고용이 대리권을 수여한 원인된 법률관계예요 고용이 뭐다 대리권을 수여한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했다가 한 보름쯤 지나서 우리 잘렸어요 대리권 남겨둬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시켜야겠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두 번째 우리 일은 잘하는데 부동산 팔 시간이 없어요 야 그냥 너 일만 열심히 해 그리고 그만 팔아 할 수 있죠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이무대리만 나온다 법정대리는 아까 공통사의 본사 대사상파고 이건 이무대리만 나옵니다 특히 숙권행위는 어디만 나온다 이무대리 이무대리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기 나옵니다 제일 밑에 자 그럼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를 초월했습니까 대리권 범위 넵니까 대리권 범위는 초월해서 대리권 범위 내요 범위 네 보세요 남용 니은 니은이요 남용인 니은자 내 니은자 대리권 범위 넵니다 이 말과 달라요 이게 대리권을 권한을 초월했죠 이게 좀 있다볼 묵권데리나 표현데리고 이건 대리권 범위를 초월하지 않았어요 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원칙 유권데리에요 원칙 유권데리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모의로 합니다 자 근데 대리권 남용은 법조문이 없어요 법조문이 없거든요 근데 태법원이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럼 이게 지난주에 공부한 107조 비지인 표시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 태법원이 법조문이 없으니까 이 107조 비지인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법조문이 없는데 107조랑 유사하니까 유추 적용한다 예를 들면 갑이 엑셀을 팔게 해서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는데 병을 만나서 팔면서 갑이름이 현명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하라고 그랬죠 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팔았죠 그럼 대리권 범위 내죠 그러니까 둘 간의 원칙 유효 책임자겠죠 이게 대리권 남용의 출발점이에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죠 유효 이게 대리권 남용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용이라 이제 이제 병이 우리에게 매매의 대금도 줬거든요 그럼 우리 이 돈 누구에게 줘야 돼요 본인에게 줘야겠죠 늘 이 돈 가지고 도망쳐버립니다 이걸 대리권 남용으로 해요 정리하면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권 범위 내세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했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랍니다 그럼 병은 의뢰계 준 돈은 의뢰계 돈 줬죠 의뢰계 준 돈은 갑에게 준 걸로 원칙 유효 합니다 유효 다시 병은 의뢰계 준 돈은 갑에게 준 걸로 유효해요 그럼 병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 없죠 병은 돈 다 준 겁니다 그럼 갑은 병에게 등기 넘기고 누가 의뢰를 잡으러 가야 돼요 갑이 빨리 의뢰를 잡아서 그 돈 뺏어야겠죠 그래서 원칙 유효해요 병은 돈 다 준 거 할 일 없어요 이제 그런데 예외적으로 병이 내가 돈을 주면 내가 돈을 주면 우리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병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돈 주면 돼야 안 돼요 도망칠 걸 알았으면 돈 주면 안 되죠 알면서도 돈 줬네요 그때는 갑에게 모여 그때는 갑에게 모여입니다 그럼 갑에게 돈 다시 준다 안 준다 돈 준 게 효로가 없으니까 다시 줘야 된다 다시 의뢰교 돈 준 게 갑에게 효로가 없으니까 돈 다시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이 의뢰를 잡아서 잡아 죽이면 되겠죠 그래서 백질주를 유추한다 원칙 유효 상환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대리꾼 범위 내라 원칙 유효 원칙 유효 넘기시면 현명이 나오는데 114주가 있습니다 자 현명을 해야 대리입니다 현명이란 본인의 이름을 나타낸다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에요 자 그럼 무권들이 현명했어요 안했어요 현명한 겁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이 말을 쓰지 않아요 현명했으니까 이게 유권들이 무권들이 있는 겁니다 둘 다 현명했다 현명했어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대리꾼이 없는데 현명하면 대리이다 OX 뭐예요? 반대로 대리꾼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현명을 해야 대리고 안하면 대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단에 있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했죠 현명하고 삽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가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제 115조가 있는데 하단에 115조가 있습니까? 128페이지 자 1항의 제목 뒤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현명하지 않았죠 그때는 그 삽시는 자기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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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러나가 문맥상 현명하지 않았으나 그 말이에요 그러나가 문맥상 무슨 말이다? 현명하지 않았으나 안았으나 상대방이 대리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봐서 그 뒤에 직접 본인의 회력이 생긴다가 현명이 됐으니까 예를 들면 갑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토지를 사달라고 대리권 줬습니다 토지 사달라고 그래서 돌아다녀가 병을 만났는데 병, 토지가 을 내 맘에 딱 들어요 태어나서 내게 좋은 땅 처음 봤어요 그럼 우리는 갑을 위해 사줄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살 수 있죠 그냥 내가 샀습니다 현명 안 했어요 이렇게 대리인권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럼 이 행위를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기 현명 안 했으니까 이것을 대리인 자기라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건 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매도에는 병이 되고 매수에는 의리되고 둘이 다 책임져야 된다 책임지입니다 을은 돈 줘야 돼요 병은 수육권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을은 책임져야 됩니다 큰 대리인 제가 깜빡이 있고 현명 안 했네요 라고는 나중에 차고치도 못해요 을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대리인 자기 일라는 것으로 보니까 을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가 좀 이따 보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에 우리 현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현명한다 우리 병한테 저는 갑 대리인 을을 그랬어요 가장 정확히 현명했죠 그렇죠 갑이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 그럽니다 우리 이제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거든요 계약서 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갑 대신 안 쓰니까 제가 계약서에 갑도장 찍고 갑 이름을 사인할게요 해서 을이 갑도장 찍고 갑 이름을 서명했어요 그럼 현명해서 안 했어요 제가 한 겁니다 현명은 누구 이름? 본인 본인 이름 두 번씩이나 나왔죠 그럼 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계약서에 을도장 찍고 을 이름을 사인했다 그럼 현명해서 안 했어요? 지금 이게 현명 안 한 거죠? 현명 안 했어요? 그럼 대리인 자기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가 현명하지 않았으나 자 우리 현명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 갑에게 위인장 받았는데 갑에게 받은 위인장을 병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병도 우리 대리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명이 된 것을 봐서 직접 본인에게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현명이 된 걸로 봐요 이게 115조 단서 그러나 그러나 현명하지 않았으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현명이 된 걸로 봐서 본인이 책임이다가 그러나 115조 단서 여기 단서입니다 그래서 현명을 어떻게 한가 사례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28페이지 법정과 다 있습니다 오른쪽 오시면 대리행위 하자가 있는데 자 116조가 있습니까? 대리행위를 대리인이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가도 다 대리행위 중입니다 그럼 116조 1항이 있어요 자 의사표혈의 의사의 흠결 흠결이 불일치 불일치예요 비통착 비통착 그 뒤에 사기한 바 있으니까 비통착이겠죠? 비통착이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거 되나요 영향을 받을 경우에 경호의까에 사선을 끊어요 지금까지 애우지 않습니다 애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애우지니까 애울 필요 없어요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말이에요 왜 애울 필요 없냐면 보세요 여기 여기 103조 있어요? 없어요? 103조 103조 없죠? 근데 103조도 대리인표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애울 필요 없다 여기 없는 것도 다 누구 기준? 다 대리인 기준이니까 애울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튼 하자가 있는 경우 사실은 대리인 기준 대리인 기준이다 그래서 대리인 대리인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것도 다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우리 판례가 우리 판례가 104조에서 궁박만 본인이에요 ㅂㅂ ㅂㅂ 박봉 박봉 ㅂㅂㅂ 궁박만 본인이고 궁박이 아니면 무조건 다 대리인 법이 없는 것도 법이 없는 것도 무조건 다 누구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애울 필요 없는 거예요 궁박만 본인 경선을 무경하면 누구 기준? 왜 대리인 기준이에요? 궁박 아니니까 궁박 아니니까 여기 안 쓰여 있더라도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대리인 상대방이 있는데 대리인이 두려워하겠죠? 이 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뭔가 착오에 빠져있는데 대리인은 착오에 빠져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대리인이 본인 취소할 수 있어였어요? 지금 본인 취소할 수 있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 착오에 있는 건가? 대리인 기준 대리인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정상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취소 못합니다 본인이 이거 한 거 이거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한 거 아니죠? 그럼 정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누구 기준? 대리인 대리인 본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다시 본인 대리인 상대방인데 상대방이 본인을 먼저 사기 강박하고 그리고 와서 둘이 대리했어요 그럼 사기 강박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대리는 안 당했죠 금청상이라 본인도 취소할 수 없다 본인이 한 거 아니니까 본인은 상대방 대가리를 떼면 되는 것이고 하자 없죠?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방이 딱 대리를 만났는데 아쉽게 어리버리고요 그래서 대리인을 사기 강박하고 그리고 둘이 대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 강박 누구 기준? 이제 대리인 당했죠 그럼 이제 하자가 있잖아요 이때 취소할 수 있다 하자가 있으니까 단 대리인 모든 효과는 본인이에요 누가 취소해요? 본인이 취소해지다 합니다 이모대리인 취소권 없다랬죠 본인이에요 취소하려면 취소 권한을 숙건받아야 가능합니다 모든 효과는 다 본인 그래서 대리인 착오 없죠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 사기 안 당했죠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 사기 당했죠 그때 취소할 수 있다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다음 이거 103조 했는데 갑과 우리 먼저 1매매했거든요 정의 병에게 부동산을 사달라고 매수할 때를 권졌어요 그럼 이거 본인이고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부동산을 산다는 게 하필 이걸 제2매매 이중매매 하필 이중매매 했네요 근데 대리인이 매매기약에 적극가담했어요 본인은 그런 건 몰라요 그러면 적극가담인가 아닌가 누구 기준? 대리인 103조 대리인 기준 이건 무효가 됩니다 선이 본인 선이어도 소유권 취소 못해요 무효 무효 소유권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합니다 대리인 기준이니까 본인이 아니에요 다 대리인 궁반만 본인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4절 대리 효과가 있는데 무조건 다 본인 행위만 대리인 모든 효과가 본인입니다 다시 이렇게 대리인 했잖아요 대리인이 대리인 했죠 매매라면 매매 이행 누가 해요? 본인이 매매 이행한다 취소는 누가? 본인 해제는 누가? 본인 그러니까 이 무대리는 취소건 해제가 없다고 했죠 숙건받아야 가능하다 원칙은 다 없다 그 다음 무효주장도 본인 이번에는 상대방이 대리인 행위를 해제했어요 상대방이 대리인 행위를 해제했다 그 원상의 범은 누가 해요? 무조건 다 본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누구한테 청구해요? 본인 본인한테 그러니까 계약 이행뿐만 아니라 모든 부수적 효과 다 누구한테 온다? 효과는 다 본인 본인 행위만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리였죠? 자 10분씩 하시고 복대리부터 하겠습니다